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께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오늘은 제가 긴급 스팟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긴급 제가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다음 주 시장 전망 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익 어떤 세트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런 것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 앞서서 저는 추석 연휴도 거의 반납하고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 주시광에 출연해서 성공투자 비법에 대해서 기법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녹화로 올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는 청약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기대 수익 그 다음에 목표가 목표가 제가 예상하는 그런 적정 주가 그런까지 한꺼번에 이 전에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께 휴일 반납하고 가까이 다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트럼프의 그 트위터 계정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밤 이게 뭐 플로토스가 이제 그 이메일다 이메일다가 아니죠 죄송해요 작가였고 멜라니아 멜라니아 그 이제 그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부인하고 테스트에 대해서 코로나 양성 그 환경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격리 절차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함께 빨리 극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뭐 선물도 S&P도 그렇고 다 지금 좋지 않아요 선물이 내리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4시 47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지금 학교는 약 1.2% 정도 이제 급락이 나오고 S&P 500 선물도 한 1% 정도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나스닥 선물지수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급락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좀 괜찮아지는 1.24% 내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선물지수인데 뭐 이렇게 좀 정오점에서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금요일 밤이니까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은 대략 1화옵니다 미리 앞서가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나스닥 차트는 우리가 쉴 때 지금 이 거래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목 우리가 시장할 때 얘들은 나스닥 지수가 이 종가보다 2.17% 상승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10파동까지 안 가고 여기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차 저항인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저항이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실레이트가 이제 90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누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음성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 만천 포인트까지 여기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천 포인트는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주복을 보셔도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여기서 장대 양복은 못 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 이렇게 5주하고 20주 손에 끼는 그런 도지 양선을 만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하면서 윗수염을 살짝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제가 만천 포인트는 쉽게 안 갔나 그랬죠 윗수염을 달아 놓으면 선물이 아니고 현물 나스닥 우리에 지금 미리 조감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아져요 어차피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대선과 한국에서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고 지난번 힐러리하고 여러 번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찌 됐든 그것은 누가 되든 이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쪽 이런 쪽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되면 이건 모든 어떤 인프라랑 똑같잖아요 확대하는 것들은 투자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또는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어떤 증시 큰 흐름이 왔을 때는 거의 노이즈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이고 이게 또 트럼프가 확진돼서 지금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S&P 그렇고 다오도 그렇고 다 안 좋은 흐름이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저는 결론부터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은 다다 일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놓을 것이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새롭게 상승 채널에 가고 외바다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 번 눌리면서 이번 상승폭의 대략 2분의 1을 되돌리면 준다라면 11,000포인트 내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2분의 1 또 금융점 3분의 1 정도면 이 이상에서 끝내고 조정 끝나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이제 아이고 우리 시장 쉬는데 큰일 났다 그럴 생각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선보다는 저는 도지 양선 정도 나면 위수염 다뤄주면 다음 주는 더 좋다 왜? 이런 이슈들은 항상 단기간에 그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우리는 지금 쉬고 있지만 제가 그려드리면 대략 이래요 국내 증시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늘 만약에 안 좋으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쯤 안 좋으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날 새롭게 시작할 때 낮게 출발하겠죠 그럼 코스피는 여기서 또 외바닥에서 오르고 그 다음에 좀 살짝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21선 또는 5일선 여기서 지지하면서 쌍바닥 또는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양음량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주봉을 보셔도 제가 그때 마감방송 했지만 다음 주는 이미 지난주에서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강세 잉턴을 만들어놓고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낯삭이 역시 시세 중심이었잖아요 다우보다 낯삭이 상당히 힘이 강했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외바닥에서 오르고 음선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음선 또는 개파라고 하면 양성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걱정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미국 시장은 아직도 제가 왜 미리 여러분들 제가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시장 패 보고 그러는 거예요 패 보고 여러분들 봐봐요 패 보고 미국 시장이 트럼프 어떤 데도 올랐네요 내렸네요 그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도 방송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제가 뭐죠? 우리 얘기는 앞서가는 정권 방송이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연휴 망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세라세라 하시겠죠 그러니까 델토로 들어가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서 선물 내린다고 해서 큰일 났다 그건 다 기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또 걱정되시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런 고비고비마다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던 시왕 전력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 거의 적중하고 있다 이번도 또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 섹터냐 봤을 때 역시 코로나19가 쉽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물론 절대 어떤 감염자 수를 봤을 때 트럼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멜라니아가 감염 됐다고 해서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코로나19가 진짜 이것은 코로나19가 굉장히 이건 참 아킬레스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단기 쉽게 끝나지 않고 단기 또는 준비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관련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롱톰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제가 단서를 다룰게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최4차 산업 맞게 말씀드렸죠 최4차 산업 평민주에 대해서 여기에는 바이오가 있고 특히 바이오 섹터에서는 코비드19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좋겠죠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IT 쭉 5G 나오죠 여기에서 조금 롱톰으로 보면 만약에 월요일에 낮게 주면 이게 또 저점 매직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가면 됐다고 해서 양바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을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건목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았냐면 시젠 같은 경우는 유럽도 굉장히 확대하니까 우리가 시젠은 얼마에 24만 7천 원을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아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여전히 관심권인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6만 4천 원까지 하고 25만 8천 원 정도의 50% 입적으로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데 역시 저점에서 잡으면 다 수익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갭상수에 출발하면 우리는 있는 물량 그대로 할 거예요 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때 말씀했지만 주봉을 사라고 있고 월봉도 사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이번 달에 양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평민주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황맥해서 잡았던 종목들이 뭐냐면 참고로 쓰인의 얘기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황맥해서 포착해서 급등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잘 받은 건 이게 모바일 업소의 자율주행인데 이것들 황맥해서 잡아서 급등 나왔죠 제가 왜 이것들을 많이 올라서니까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SL 자동차 부품에서 황맥해서 잡은 거 멋있게 잡은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도 황맥해서 잡아서 역시 급등 수익 나왔죠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서 우리가 그룹과 다르게 해서 셀레믹스 같은 거 펀드메틀 대비 저평가된 것들 이런 종목들을 봐서 우리가 급등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우리 VIP 패밀리들이 공략한 그런 종목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조인데 정말 이게 공모가 3만 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2만 천 원대 2만 천 2백 원에 매수해서 불과 3일 동안에 3만 원 공모가 바로 회복했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정보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정보 선장이 찍어주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비드19 관련 조회에서 저는 이미 황맥기에서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날 마감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 바로 에셀 같은 종목들 찾아놨다고 했잖아요 IT에서 그런 것도 공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황맥기에서 찾아놨는 종목에서 전혀 새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패턴 이거 한번 공략할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카톡에 무료 있다가 말씀을 했지만 무료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VIP방에서 직장 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도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예고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힘드셨고 또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감염됐다 해서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 우리는 일단 빨리빨리 계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풍제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맥기에서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어요 우리 이런 종목 공략할 것이다 코로나19에서 진짜 숨겨진 건 공략했다 황맥기가 포착한 거다 10일 동안 110% 올랐어요 이런 위치에 있는 법 공략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차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것은 여러분들 만약 시장 같은 게 부담된다면 이 종목 그 제2의 신풍제약 매수하면 여러분들 아주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봤을 때 SL 같은 경우 황맥기에서 잡아서 갭 상승 출발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도 다 예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제가 월요일날 장 끝나고 화요일날 공략할 거 자동차 부품 중에서 3험도 할 겁니다 이거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또 IT에서 숨겨진 이런 종목들 공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두 종목의 핵심 월요일날 공략 종목이 될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 선장이 찍어주는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걸로 계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지웁니다 괜히 이제 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장 끝난 다음에 미국 시장 보고 패보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선장만 믿고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좋은 종목과 친구 되는 방법 제가 아까 무료톡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분 한이라는 분 혹시 제 영상 보시면 또 이런 스팸 광고가 많아서 그분들께 지운다는 게 우리 한님을 내보내야 됐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시 내가 해제 시켜놨을 때 꼭 들으세요 우리 한님이 직장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면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기 쉬우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무료톡방 부분 위에 공지사항에 무료방 운영 전략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략 무료방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 VLP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좋은 정보 우리 주식TV 밑에 보시는 영상에 무료톡방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종목을 다 예고해드렸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닝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모닝 브리핑에서 공략할 것이다 했던 종목들이 바로 SL 다 그런 거 했잖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종목 함께 하실 분은 우리가 참고로 하세요 VIP 클럽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머니투데이 MTW에서 1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PC에서 기대도 좋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연휴니까 010-917-6345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월요일에 8시 이후에 운영자가 전화할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PC 버전에서는 쉽게 손쉽게 여기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시겠죠 PC 버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컴퓨터로 안 되시는 분들 모바일 하시는 분들 아직 안 되니까 이렇게 전화를 미리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그분께서 사실 저희 방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워낙 수익도 좋고 시황 전략도 여러분들 다 찍어드린 게 거의 적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방 운영 전략은 대략 저의 스펙은 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째 이거 한번 보세요 조용히 저점 백점에서 잡아서 안전점에서 크게 수익이 된다 그래서 회원님의 실 계좌가 날이 갈수록 토실토실 불어 갑니다 이거 또 의심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다 다 자기 잘한다 수익 잘 난다 얘기하니까 저는 팩트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VIP 가족님께서 9월 달 올려주신 수익률을 보면 9월 달 녹록지 않았잖아요 1,100만 원 수익 나셨다고 인정 올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인정이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하루 동안에 130만 원 참고하세요 그냥 또 관심 있는 분들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해요 자랑한다 하실 분은 관심 없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매가 녹록지 않고 힘드셨던 분들 이렇게 1.9월 14일부터 18일까지 800만 원 수익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2,200만 원 수익도 내시고 또 2,600만 원 수익도 내시고 이렇게 수익률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보시고 하시니까 제가 안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 계좌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다가 지수는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큰 폭 등락보다는 안정된 흐름인데 직금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스타카트로 끊어치면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게 장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일에서 3일 내에 오늘 20% 수익 목표 두세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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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이게 바로 복내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확매기가 있다 확매기에는 여러분 다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매기만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 그분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왜 편하냐면 직장 다니시도 굉장히 편한 게 추천할 때부터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비중을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 1% 범위 내에서 매수가 들면 정해드린 목표가에서 조금 한 0.5%나 0.7% 미리 주문해두시면 거의 당일날 팔리든가 장이 안 좋으면 보통 2박 3일 동안 주거든요 시세를 주거든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굉장히 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시도 문자만 받고 매매하셔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제가 유료톡방도 운영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루 종일 MTW에서 그다음에 또 VIP 전용 유료톡방 그다음에 또 문자 서비스 문자까지 이 3일 채로 이루어지니까 누구나 직장 다니시든 전업 보시든 다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의 방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달 저는 10월달까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절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제가 방법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꼭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황 전략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또 빅키트 엔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소액 투자분들은 청약해 말아 그게 저는 1억 이상이면 청약하는 걸 권해드리지만 1억 이하라면 제가 드리는 투자액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심풍제약 또 제2의 어떤 거 SL 그건 뭐 단기 수익 회배 같은 건 바로 나오니까 그런 걸 함께 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죠 저 친구되는 방법 아셨죠 010-916345 이로 꼭 문자 남겨주신다든가 클릭해서 PC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뭐 시황 전략 다 정해드리고 말씀 드렸고요 빅키트 엔터라든가 또 성공 투자하는 그런 비법 특히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 꼭 그 영상 올려드리는 걸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